하이 바 신청왕노이 주인공 wonderful girls 실력자 같은 베트남 맞아 네 K-POP의 먼 고장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한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 뭐야 어색해 아 맞잖아 진짜라고 아 진짜 같은데? 어색하지가 않아 어색하지가 않아 뭘 써왔는데? 뭘 써왔는데? 한국 사람 아니였어? 로모델인 원더걸스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하게 대여 영광입니다 아니 뭐야 그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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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어색하지가 않잖아 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 대표 엔터테이너 Việt Nam 그리고 저희는 한국 원더걸스 그리고 미국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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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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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feminine 언니 뭐 뭐라고 하시는 거지? 자 지금 또 베트남에서 베트남 하하로 불리는 분이 영상편집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베트남 국민 정도수의 원더풀거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 셋이 손잡는 게 자연스러웠어 아니 근데 베트남 사람인데 음치일 거 같아 아니 노래 안 하고 어디 갔는데 내가 내가 아 이거 뭐 관광왔나 먼저 안 가요 선배님. 아 춤도 치고 라이브도 하나 봐. 아니 근데 야야 근데 포스가 있다. 아아아아아아 진짜야. 사운드가 큰일 났다. 틀렸어요! 댄스 커버야. 네. 아 아니야 아니야 댄스 커버야. 댄스 커버야? 오늘 처음 만난 분들입니다. 친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. 놀래는 표정. 내가 벌써 무용단이야? 네. 댄스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. 케이팝의 원고상에서. 아이 뭐야 그게. 진짜라고. 아 진짜라 같은데? 아 제발. 아 모르겠어. 아하. 그리고, 아하. 아하. 사랑해 말하기엔 손 받으잖니 급하게 다가오면 바라나잖니 Take it slow Take it slow 조금은 튕기고 싶어 서두르지 말아줘 뛰어기까지 말아줘 어디 안 갈 테니까 정말 정말 서두르지 말아줘 I like baby 와 두 두리로 거리는 거두 컨셉 넌 내가 맘에 앉으면 좋게 서둘러 써버릴 자켓 너와 밤새 다 갈래 땀 날 해치는 달리 밤새는 빨갛지 깊어 빨리 비밀이 비밀이 많은 이 밤 1 2 3 서두르지 말아줘 여기까지 속겠죠 어디 안 갈 테니까 정말 정말 또 들어오지 말아줘 또 버릴소리야 또 버릴소리야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장생 언덕불가 쓰는 질락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